이 글쥬가? 네 가방 엘리 타이완 더 펀스먼 다자하오 워셜 이준지 안녕하세요 이준기입니다 진짜 저는 별로 그런 것도 잘 생각을 안해요 방금 질문하신 게 후자가 맞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냥 다 넣어요 필요한 것들 있으면 눈에 보이는 대로 다 넣고 그래서 이 가방을 효율적으로 제가 활용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잘 정리해서 넣으면 충분히 더 많이 넣을 수 있는데 일단은 필요한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 위주로 넣고 굳이 그날 필요하지 않은데도 뭔가 내가 나가면 그것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운동화 같은 것도 그날 굳이 신을 일이 없는데도 뭔가 이걸 가져가면 내가 대체해서 다른 상황에서 이걸 신고 내가 다른 걸 해볼 수 있겠다 이런 것들 상상하면서 넣다 보니까 좀 정리가 잘 안 되는 스타일인데 여러분이 정리해 주실 건가요?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그렇죠 힘들죠 힘드니까 뭐 그거 찾는 재미가 있지 않나요?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? 이게 들어가 있었네? 뭔가 그럴 때 또 느껴지는 뭔가 즐거움 뭔가 즐거움 뭔가 즐거움 어? 네 죄송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